지금의 릭이 어떻게 됩니까요? 오 넘어지네? 일어나자마자 횡일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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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이것도 피하고 이야.. 역시에 공격을 하지 말란걸까? 야 뭐하니 아 실수했다 아 뭐해 똑바로 뛰어야지 왜그랬냐 아 1등건데 이건 아깝다 아잉 아잉 어 그만해야 된다 이거 안좋아 아 어 어떻게 할까 와 나이스 아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위험했다 뭐해 야 또 위험했어요 이거 진짜 골로 갔다 이거 와 퇴세도 피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되지 가면 아 아 뭐야 기술이 안돌렸어요 또 왜이래 아 아 아 아 형님 형님 망치면 안되요 무서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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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뭐지 이거? 야 이것도 피하려고 그래 진짜 피하기 힘든거거든요 근데 리리라서 피해진다 어이구 아파 어이구 아 이거 어떡하지? 이 벽콤이 너무 아픈데 리리꺼 미친 스탠인 가만히 있다니 저게 머선 머선일이고 여기서 타짜에서 그렸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엉덩이 보여주면 구라라고 엉덩이 보여주면 가만히 있는데 아 또 봐 타짜 아 야 이거 넘어가? 놀이기구세요? 아니 뭐 아무것도 누르지 말아야 되네 그냥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걸릴 줄 알고 엉 이걸? 아 졌다 제발 횡광오만 넣어 좀 제발 미리 횡광오만 넣어 주세요 진짜 횡광오만 제발 조금만 넣어 라운드 1. 화이트. 오. 뭐야? 어? 아 뭐야 뭐야. 왜 이러지나? 이야.. 콤보 봐. 다 맞는 거야? 아니. 아 이걸 피하면 어떡해. 와 이거 장대가 눌렀으면 내가 맞았겠네. 좋아요. 또 가자. 아 막았네? 이야 다 막는다. 형님? 형님? 1. 1. 1. 1. 1. 아이씨. 아니? 야! 야! 잡피가 풀리던지 튕겨내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자. 어어? 할 수 없나? 아.. 뭐지 뭐.. 아.. 오야! 오야야. 아.. 이걸? 그래 된다고? 오우 안녕하세요 이분은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이씨 와 이걸 막네 오우 누구야 이거? 이 카리 맞나? 이야 살았다 리리를 벗어났어 살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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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잖아요 갔잖아 아 가셨잖아요 아 헤어져서 기뻐하고 있었구만 오예? 왜 맞았지? 아아 오야 이거 안됐어 오야야 멀리 보낼까? 날라차게 하지 않을까? 진짜네 이게 왜 측면이야 아아 제발 오 나이스 너와 나의 연결 꼬리 오우 이건 우리 말해 쏘리 아 죄송 해요 오 오 이거 우리 안해 쏘리 가자 오우 이건 우리 안해 쏘리 오우 오우 누구야 얘 이 카리 누구야 오우 아 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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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아 형님 이거지 이거지 오야 아 갔다 툼막 빨치지 나 안쓰른 척 하다가 안쓸거예요 어 뭐야 이거 우리 안에 쏘리 예스 미리랑 게임을 안 할 수 있다는 건 행복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